화이트맨 미스테리 소설 능력자의 탄생 나는 어느 날 길을 걷고 있었다 서울대학교 교정을 걸어 언덕 위로 올라갔을 때쯤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가면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다 나의 발은 꼭대기 정상을 찍고서 내리막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데 그래야 하는데 그런데 허공에 내딛은 나의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나는 공중을 걷고 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나는 발길이 닿는 곳까지 쭉 가보았다 내리막길의 인도 옆에 서있는 가로등이 점점 낮아진다 나는 50미터를 하늘을 걷는 남자가 돼버렸다 나는 갑자기 무서워졌고 어느새 나의 발바닥 밑까지 올라온 가로등을 타고서 겨우겨우 내려왔다 나는 몇 가지 실험을 해보았다 높은 산 위로 올라가 앞으로 앞으로 걸어가 보았다 역시 허공으로 똑바로 걸어갈 수 있었다 우리 집 뒷산 꼭대기에서 하늘을 향해 저벅저벅 걸어가 본다 하지만 밑으로도 위로도 내려갈 수도 올라갈 수도 없는 이 현상 마치 무빙워크 위를 걸어다니는 듯한 기이한 체험 나는 허공에 떠 있으니 아니 허공에 두 발로 서 있는 내 모습이 그저 신기하기만 할 뿐이다 서울에서 가장 높다는 북한산 인수붕 위로 올라가 본다 836.5미터 허공을 향해 발을 내딛는 나를 보고는 등산객들이 소스라치게 놀란다 어! 어! 청년 위험해! 나의 허공을 향한 한 발걸음에 모두 비명을 지른다 깨악! 저 사람 하늘을 걷고 있어! 나는 미소를 지어보이며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한참을 걸어 우리 집을 향해 나아가려다 그만 비행기가 충돌할 뻔했다 너무 멀리까지 와버렸다 인수붕만큼 높은 지대가 없어 올라갈 곳도 내려갈 곳도 보이지 않는다 구름 위에서 잠시 누워있다가 다시 돌아가야겠다 에구구구구 나는 이렇게 며칠을 구름 속에 산책을 했다 답답하거나 혼자 있고 싶을 때는 늘상 산 위로 올라가 구름 속에 산책을 한다 하하! 며칠 후 동네를 거닐던 중 동네 아파트 15층의 난간에 두 손으로 매달린 채 울고 있는 소녀를 발견한다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그만 베란다 쪽으로 넘어졌나 보다 웅성웅성 어떡해요 저런! 어떡해요! 떨어지면 큰일인데! 누가 구해줄 순 없습니까? 오오오! 다들 우왕좌한 그 소녀를 쳐다보고만 있다 그 집에는 소녀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도 응급차도 보이지 않는다 경비원, 동네 주민 아저씨, 아주머니들은 그저 발만 동동 구른 채 발만 동동 구른 채 조금 뒤 추락할 그녀를 노심초사하며 지켜볼 뿐이다 비로소 내가 할 일을 찾은 것 같다 나는 반대편 아파트 단지로 부리나케 달려간다 15층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복도 난간 위에 창문 위로 성큼 뛰어내렸다 역시 두 발바닥은 15층 높이의 허공에 안착한다 착! 나는 15층 베란다 난간에 위태하게 매달린 소녀를 향해 나아간다 위태 사람들은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며 탄성을 지르고 환호성을 지른다 우와! 슈퍼맨이 나타났다! 저 사람 공중을 걷고 있어! 무슨 와이어라도 매달아 놓은 거야? 마술사 아니야? 소녀와의 거리 20미터 전 마냥 울고 있는 꼬마 아가씨의 파르르 떨리는 가녀린 손목 앗불쌍! 소녀의 꽉 지은 손가락이 서서히 풀려가고 있었다 소녀는 이에 이내 기운이 빠져 난간을 쥐고 있는 손을 놓치고 말았다 안 돼! 덥석! 나는 전속력으로 질주하여 슬라이딩을 한다 슝! 미끄러지듯 넘어지며 그녀의 손을 잡는 데 성공! 나는 허공이에 앞으로 엎드려 있고 그녀는 지금 내 손을 잡은 채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살았다 휴 지상 위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우레아 같은 함성을 지른다 와! 히어로가 나타났다! 히어로! 나는 소녀를 끌어당겨 아파트 베란다로 데려다 주었다 앞으로는 베란다에서 놀 때 조심하렴 꼬마 아가씨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는 허공을 건너 뒷산으로 사라진다 휴 화이트맨 미스테리 단편 음성소설 능력자의 탄생 다음 화의 다른 이야기로 계속됩니다 좋아요 팔로우 댓글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화이트맨 음성소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